안녕하세요 마리맘 옥상정원입니다 마리맘이 오늘은 급하게 뭐 하나를 추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답니다 집에 묵은 재래김 있는 가정들 많이 있죠 작년 겨울에 사놓고 못다 먹어서 여름에는 눅눅해지니까 그런 김을 그래서 새김이 나올 때쯤은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 아까우니까 버리지 마시고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집에 김이 있다면 이 시간 꺼내서 저처럼 막 험하고 찢어주세요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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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주세요 화나는 일이 있다면 스트레스 품다 생각하고 잘게 잘게 찢어주시면 됩니다 가위로 잘라도 되는데요 가위로 각을 맞춰 잘린 것보다 못생김이 좋을 때도 있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시동류를 조금 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을 재울 때면 들기름을 쓰는데요 그래서 들기름을 넣습니다 참기름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 좀 단맛을 내게 하는 설탕 들어가면요 아주 바삭하고 고소하고 짭조 단짠단짠에 김... 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바는 아니고요 김가루처럼 되는 건데요 반찬입니다 이거는 사먹는 걸 어디다 비교하겠습니까? 절대 사먹는 거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노노노노노노 지금까지 들어간 들기름, 참기름 어... 모든 재료를 넣고 아까 버물버물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후라이팬을 달굽니다 약불로 절대 센 불로 하지 마세요 약불에다가 후라이팬이 달궈지면은요 김 지금까지 양념했고 부셨던 모든 것들을 넣고 살살살살 볶아줍니다 볶으면 저런 식으로 연기가 살짝 나요 나면서 김이 익어가는 겁니다 그럼 김이 바삭바삭하게 되는데요 그때 통깨를 그때 넣어도 되고 제 마무리에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는 지금 넣습니다 보세요 아침이고입니다 말이 말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네요 여기에다가 아하 밥을 배우려고 하는가 봅니다 밥을 한 공기를 데워서 저렇게 주물주물주물 해가지고요 아... 아주 애기들 밥 안 먹는 꼬맹이 애기들 있죠 그러면 아주 잘게 잘게 저거 뭔 줄 아세요? 은행알을 제가 그냥 쓱싹 먹어 치웠답니다 잘게 잘게 주먹밥처럼 해가지고 아이들을 주면요 밥 안 먹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저희가 아이들 키우면서도 그랬고요 손주들도 그랬고요 밥 안 먹겠다고 떼쓰는 애들 이렇게 해가서 주면요 정말 잘 먹었답니다 그리고 아이들만 먹냐? 아니에요 어른도 먹지요 주먹밥으로 해서도 먹고요 여러가지 밥반찬으로도 먹습니다 엉망ipping